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수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QnA 영상을 올렸는데 끝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구독자 만 명 기념으로 대답해 줄게요 여러분 저는 게이가 아닙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실망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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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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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